이번 시간에는 가상 머신에다가 리눅스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리눅스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배포분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인 우분투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가상 머신에다가 설치해서 실행하는 것까지를 알아볼 겁니다. 우분투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링크를 제가 하나 준비했어요. 이 링크를 클릭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우분투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그 중에서 우분투 다운로드라고 적혀있는 항목으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자 거기서 우분투라고 적혀있는 다운로드라고 적혀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콤보박스가 있어요. 이 콤보박스에서 여러분들을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우분투의 최신 버전 11.10을 선택하고요. 32비트를 선택한 다음에 스타트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이 우분투를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놨기 때문에 바로 다운로드된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상머신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버추어박스 관리자로 돌아와서요. 여기에 새로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새 가상머신 만들기라는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다음 버튼을 누르면 가상머신의 이름을 지정하는 건데요. 여기 지정한 이름은 여기 윈도우 7 쇼, 우분투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분투를 설치할 거니까요. 우분투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쇼라고 이름을 적겠습니다. 운영체제 종류를 선택하는 화면에서 운영체제 리눅스를 선택하고요. 버전은 우분투라고 적혀있는 걸 선택하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배포판이나 다른 운영체제를 쓴다면 여기에 있는 설정을 이 코므박스를 다른 거로 지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버튼을 누른 다음에 메모리를 지정하는 건데요. 가상머신은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이 가상머신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랑 똑같이 인식을 합니다. 운영체제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사용할 메모리, 즉 우리가 보통 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메모리의 용량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512 정도를 지정이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512는 좀 작은 것 같아서 저는 1024로 변경을 할게요. 1024는 기가로 치면 1기가 해당되죠. 다음. 자 가상 하드디스크를 지정을 하는 건데요. 아까 램을 지정했다면 이번에는 가상머신이 사용할 하드디스크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부팅 하드디스크를 선택하고요. 새 가상디스크 만들기를 선택한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상디스크 생성 마법사에 환영합니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가상디스크, 즉 가상머신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하드디스크에 해당되죠. 그게 여러가지 타입들이 있어요. 장단점들이 다 있지만 여기 VDI라고 하는 것은 버츄얼박스 전용이에요. 가상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버츄얼박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VMDK는 VM웨어에서 사용하는 가상머신 디스크의 타입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VM웨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가상머신 버츄얼박스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VMDK를 선택한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 다음 가상디스크 저장소 설정인데 동적활당이 있고 고정크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적활당은 기본적으로 가장 적은 용량으로 시작을 해요. 가상머신의 가상 하드디스크를. 그런데 이게 가상머신을 사용하면 여러가지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그 안에 저장되는 데이터도 늘어나겠죠. 운영체제니까. 그거에 따라서 용량이 늘어납니다. 대신에 좀 느릴 수가 있고 한 번 늘어난 용량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여기 적혀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정크기는 이 가상머신이 사용할 용량을 활당해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20기가 30기가 이렇게요. 가상머신은 그 이상의 용량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는 것은 장점이면서 단점일 수가 있죠. 대신에 고정크기를 지정하게 되면 더 빠르게 하드디스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는 방식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동쪽 활당을 선택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고 가상디스크 파일 위치와 크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가상디스크를 만들게 되면 가상디스크를 만들게 되면 하나의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 파일 안에 운영체제부터 시작해서 그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여러가지 설치 파일들 또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통합돼서 딱 하나의 단일 파일로 퉁쳐지기 때문에 그 파일이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상디스크의 크기를 지정하는 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가상디스크가 얼마만큼 용량을 쓸 수 있는지 한계치를 지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한 20기가 정도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20 GB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지정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고 다음 설정을 이용해서 새 가상디스크를 만듭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가상머신을 만들게 되는 거고 다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항목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분투 언더바쇼라고 하는 가상머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 가상머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마치 새로운 컴퓨터에 운영체제를 설치한 것처럼 독자적으로 독립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가상머신을 만들었으니까 이 가상머신에 운영체제를 설치해 볼게요. 자 가상머신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컴퓨터와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가상머신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CD 있잖아요. CD로 그 CD를 넣어서 보통 운영체제를 설치하죠. 윈도우나 유닉스나 마찬가지인데요. 자 CD를 삽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렇게 CD를 삽입한 다음에 그 CD를 기반으로 해서 이 운영체제를 부팅시키면 시작시키면 인스톨을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자 여러분 그 중에서 저장소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걸 선택하고 자 ID 컨트롤 밑에 비어있음이라고 적혀있는 이 CD롬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화면이 바뀌죠. 그럼 그 중에서 속성이라고 적혀있는 거 옆에 보면 자 역시 마찬가지로 CD롬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다 클릭을 하면 자 가상 CD, DVD, 디스크 파일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용해야 될 파일은 확장자가 ISO인 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만요. 자 자세히 읽어보면 자 우분투가 이렇게 있구요. 우분투 11.10 버전의 데스크탑 버전이 ISO라는 확장자로 끝나죠. 여기 다른 것도 있는데 자 이 파일을 선택해서 더블클릭하면 됩니다. 자 ISO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은 보통 이미지 파일이라고 불러요. 이미지 파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CD 있잖아요. 그 CD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들이 들어가 있죠. 그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CD의 상태를 그대로 보관해놓은 보존해놓은 상태로 저장한 단일 파일이 ISO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방금 보여드렸던 여기 가상 디스크 파일 선택이라는 걸 선택해서 지정을 해주게 되면 마치 그 가상 이미지 파일에 들어가 있는 그 데이터가 삽입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는 CD를 CD를 여러분 컴퓨터에 삽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Ubuntu를 설치하는 CD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호스트 드라이브 2 제 컴퓨터에서는 2 드라이브가 CD 롬에 해당되거든요. 저거를 선택하게 되면 CD 롬을 인식해서 가상 머신을 실행시켰을 때 그 CD 롬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스톨을 시작을 하는 거죠. 어쨌든 지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확인을 누르고 이제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그럼 이제 가상 머신이 실행이 된 거고요. 가상 머신이 실행됐다는 건 이 가상 머신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전원을 넣었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금 지정했던 CD 롬이나 아니면 ISO 파일 있잖아요. 그거를 이 가상 머신에 읽어드려서 컴퓨터에다가 인스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분투를 인스톨하는 화면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분투를 인스톨하면 이렇게 우분투를 인스톨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 화면이 조금 짤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분투 깔기라는 걸 클릭하고요. 자 이렇게 나와있고 앞으로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디스크를 집우고 우분투 깔기를 선택한 다음에 앞으로를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가상 디스크에 이 가상 머신에 들어가 있는 가상 디스크 안에 21기가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다가 하드 그 우분투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설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깔기 버튼을 누르면 인스톨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인스톨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인스톨하는 과정에서 뭐 시간대를 설정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시면 되고요. 긋자판 배치는 한국어로 하시면 되겠죠. 자 한국어 선택하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를 누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진행을 하고요. 컴퓨터 이름을 지정하면 되는데 저는 제 닉네임을 적을게요. 자 그리고 열쇳글은 이 로그인할 때 여러분이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버튼을 누르면 자 우분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까는 중 이라고 나오면서 인스톨을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설치하는 과정을 잠깐 멈춰놓을게요. 자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라고 나오죠. 그럼 지금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가 리부팅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화면이 뜨면 이제 인스토리기 끝난 겁니다. 자 화면을 좀 줄이죠. 자 여기다가 아까 인스톨 하면서 설치하면서 여러분들 설정한 비밀번호 있죠.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경쾌한 음악이 나오면서 우분투가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우분투라고 하는 리눅스 배포판을 운영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걸 이용해서 여러가지 우분투를 써보실 수도 있고요. 또 우분투를 이용해서 이 웹서버 같은 것들을 운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설치를 다 했는데 막상 설치해놓고 보면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가상머신 크기보다 운영체제가 더 화면이 커서 여기 스크롤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죠. 그래서 가상머신의 크기에 맞춰서 이 운영체제의 크기가 유연하게 변경되게 하거나 아니면 요 호스트 컴퓨터라고 하는데 자 이 가상머신에서 그 여러분의 컴퓨터를 호스트 컴퓨터라고 하고요. 그 호스트 컴퓨터에다가 가상머신을 설치한 다음에 거기다가 운영체제를 설치하면 그 운영체제를 게스트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 운영체제에 있는 어떤 문자 같은 거를 게스트 운영체제에 복사하고 싶다. 예를 들면 여기다 이렇게 입력한 그 내용을 복사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클립보드라고 하는 이 것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사가 안됩니다. 이런 것도 좀 불편하죠.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게스트 확장 설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가상머신의 장치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게스트 확장 설치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설정된 미디어를 넣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저거를 선택하면 여러분들 가상머신의 CD롬에다가 이 버츄얼 박스 에디션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 소프트웨어를 삽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미리 설정된 미디어를 넣었습니다. 라는 화면이 뜨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 미디어에는 자동 시작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암호를 입력하시고요. 그러면 뭔가 터미널이 뜨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설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버츄얼 박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게스트 확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 버츄얼 머신의 화면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운영체제의 크기가 변경된다거나 아니면 호스트에 있는 호스트에 있는 어떤 텍스트와 같은 것들을 카피해서 게스트에다가 붙여넣기 한다거나 반대도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레스 리턴 투 클로즈 디스트 윈도우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엔터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이 끝나면서 방금 실행했던 프로그램의 설치가 끝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리부팅하면 방금 설치한 소프트웨어가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거기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컴퓨터 끄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모든 컴퓨터를 닫고 모든 프로그램을 닫고 컴퓨터를 끄겠습니다. 라고 나오죠. 여기서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윈도우가 이 우분투가 다시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우분투를 새로 시작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왼쪽과 하단에 있었던 스크롤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 가상 머신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 우분투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가상 머신의 크기에 맞춰서 자신의 화면 크기를 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스트 운영체제에서 있는 어떤 텍스트나 이런 정보들을 이 게스트 운영체제 즉 우분투에다가 복사한다거나 우분투에 있는 텍스트와 같은 것들을 이 호스트 운영체제를 복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 외 여러 가지 기능들이 바로 이 게스트 확장 설치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분투를 설치하고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게스트 확장 설치를 꼭 해서 좀 더 편리한 가상 환경을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